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77번입니다. 77번째 패턴을 살펴볼텐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을 지금까지는 if만 살펴봤잖아요. if 말고도 다른 다양한 조건을 나타내는 억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unless가 있죠. unless 이거는 여러분 if나십니다. 그쵸? 마냥 뭐뭐하지 않는다면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suppose라던가 그쵸? suppose나 또는 supposing 이것도 뭐뭐한다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provided랑 provided랑 그리고 providing이 있어요.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 뭐뭐한다면입니다. 그리고 oncondition that이 있죠. oncondition that oncondition that이 있고요. 물론 이 뒤에는 저리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if only가 있고 그쵸? if only는 뭐 다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in case가 있습니다. in case.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provided, providing과 그리고 oncondition that 같은 경우는요. if only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뒤에 나오는 바로 그 조건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좀 이게 뭉뚱그러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그 경우에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것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읽혀보겠습니다. 자 we cannot be happy unless we are good이죠. 우리가 뭡니까? 그 good 하면 선언이죠. 선하지 않다면 그쵸? 선하지 않다면 이게 unless가 if나시라고 했죠? 선하지 않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게요. 이 unless는 조건절 그러니까 1차 조건문에서만 쓰이지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unless를 쓰지는 않아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여기 provided 나왔죠? 네 그래서 provided it is dark죠. 그쵸?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드레스를 받는 거죠. 그 드레스가 검정색이라면 근데 아까 전에 providing이랑 provided는 바로 그 조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드레스가 검정색이라는 바로 그 조건만 조건에서만 조건이라면 그렇죠? 조건이라면 어떤 드레스든지 will do, do는 뭐예요? 여기에서 하다가 아니라 이 do가 완전 자동사로 충분하다. 그쵸? 충분하다. 또는 족하다. 족하다. 뭐 괜찮다. 오케이. 그쵸?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가 검정색이라는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어떤 거든지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3번입니다. 3번도 보시면은 supposing that it rains tomorrow죠? 내일 비가 온다면 what shall we do? 우리는 뭐 할까? 그쵸? 자 4번도요. you may take it. 그쵸? 너는 그것을 취할 것이다. 뭐 한다면? 너가 그것을 내일 return 한다면. 그쵸? 너가 내일 그것을 되돌려 준다면 나는 그거를 가져갈 거다. 자 5번 보시면은 you may go 너는 갈 수 있죠? where you like죠? 그쵸? 너가 원하는 것 어디든지. 원하는 곳을 그쵸? 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죠? 위에 다시 보시면은 in case 다음에 so that도 추가할게요. so that이 목적도 있고 결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뭐 라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조건의 의미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너가 저녁때까지 돌아온다면 너가 원하는 곳으로 너는 갈 수 있는 거죠. in case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가 온다는 경우에 대비해서 do not expect me. 그쵸? 나를 기대하지 마라. 그쵸? 내가 뭐 참석할 것을 기대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고 아무튼 나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가 온다면 또는 비가 올 경우에 정도가 되겠죠. 자 7번입니다. I will do it이죠? 내가 그거 할 건데 on condition that이에요. 이것도 바로 그 조건이죠? 내가 am paid니까 뭔가를 지불 받는 거죠. 지불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급 받는 거. 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이제 내가 지불 받는다는 바로 그 조건에서. 그쵸? 지불 받는다는 바로 그 조건에서 나는 그것을 하겠다. 아이고 나는 그것을 하겠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so that은 아까 또 if랑 거의 같다 그랬죠? 그것이 행해진다면 그것이 행해진다면 중요하지 않대요. matters not 이래요. 중요하지 않다 입니다. 원래는 doesn't matter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도 씁니다. matters not.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how. 방법이죠. 방법.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7번이죠. 7번. 7번 보시면은 suppose가 더 나왔네요. 그쵸? 내가 너의 선생님이라면 what would you want me to teach? 너는 내가 뭘 가르치기를 원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10번이죠. providing that he compasses his faults. 그래서 그가 그의 잘못을 자백한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 자 이 정도로 했고요. 우리가 또 이제 긴 문장을 통해서 이제 표현들을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uppose 나왔죠? 예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그래서 for one moment니까 좀 한순간. 그쵸? 한순간도 그쵸? 자 대디아를 이제 우리가 가정해본다면. 대디아가 뭐예요? 이러한 세 개의 저자들이 had been born 태어났었다라는 거. 어디에서? 아일랜드에서. 그리고 또 had never quitted it 이에요. 그쵸? 네. quitted it을 이제 뭐라고. 퀴즈은 원래 그만두다는데 떠나다의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를 결코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저자가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그 아일랜드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라고 가정해본다면. 그쵸? 예 가정해본다면. 자 그렇다면 Is it not certain that? 대디아가 확실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대디아가 확실하지 않냐. 대디아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의 프로덕션. 여기서 프로덕션은 저자니까 작품이 되겠죠. 작품. 그들의 작품이 would have been different. 그쵸? 다르다는 거. 그쵸? 그들의 작품이 달라졌을 거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할게요. 예 그 정도로만 하고. 아 그리고 1번에 이제 4, 1, moment. 잠시 동안 대디아라고 가정해본다면. 그쵸?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잠시 정도로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나는 알고 있죠. 대디아를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다고요. 그쵸? very much니까. 누구도 뭔가를 갖다가 이제 매우 그쵸? 매우 많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 돼요. 그쵸? 뭐 하지 않는다면. 그가 대디아를 확신하지 않는다면이죠. 언랬스니까. 바로 그가 옳다라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런데 동시에 그쵸? 동시에 it is no bad thing 나쁜 게 아니래요. 뭐 하는 것이 바로 그 도구마티스트에요. 도구마티스트는 이제 어떤 독단론자 정도가 되겠죠. 독단론자 독단 한 명의 독단론자가 consider 생각하는 거죠. 자 뭘 생각합니까? 일단 이 푸절은 괄호 묶어줘야겠죠. 예 if only for a moment 는 뭐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시동안만이라면 그렇죠? 잠시동안만이라면 if only니까 잠시동안만이라면 that 이하를 생각하는 거 that 이하가 뭡니까? he may be mistaken 미스테이크는 잘못된 이제 잘못된 그가 잘못됐다라고 독단론자가 잠시동안만이라도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좀 애매해서 한 번만 다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알고 있대요. 데디아를 누구도 많이 할 수가 없대요. 뭐 하지 않는다면 그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가 옳다는 것을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나쁜 것이 아니래요. 독단론자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잠시동안만이라도 잠시동안만이라면 잠시동안만이라면 데디아를 바로 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지격을 해드렸고 여러분 내용적으로는 좀 많이 들여다보시고 또 궁금하시면 질문하세요. 자 3번으로 갈게요. No matter what road is chosen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줘야겠죠. 어떤 길이 선택되어질지라도 그렇죠? No matter what 그렇죠? No matter what 노메을 하면은 뭐뭐든지 간에 정도가 되겠죠. 어떤 길이 선택되든지 그 여행자 어떤 여행자예요? 시작했던 여행자죠. 바로 다른 valleys 어떤 다른 골짜기죠. 다른 골짜기로부터 시작했던 여행자들은 모두 다 만날 거죠. 꼭대기에서 산에 자 그렇죠? 꼭대기에서 만날 거예요. 자 만약에 뭐 한다면 뭐 한다면 뭐 한다면 그들이 keep on ascending 바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만날 거예요. 정상에서 그렇죠? No one must pride himself on pride oneself on 하게 되면은 그냥 뭐뭇을 자랑하다죠. 자랑하다 자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선택한 것으로 그렇죠? 최고의 루트를 선택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강요하지도 말아야 되죠. 그의 이웃들에게 뭐 하도록 그를 따르라고 그렇죠? 어디에서 선택을 해서 어떤 길에서 시작을 했던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 길만이 최고의 길이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어떤 하우스 홀드 가정이죠. 어떤 가정 바로 영어를 말하는 세계에서 어떤 가정도 is properly furnished 이에요. 그렇죠? furnished 은 뭡니까? furnished 가 원래는 제공하다 비치하다죠. 그러니까 적절히 비치되어 있지 않대요. 어떤 가정도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 조건이 나와있죠? 만약에 그것이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이죠. 바로 그것은 가정이죠. 그 가정이 뭘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4번이죠. A copy of the holy bible 성경 4번 또는 윌리엄 쉑스피어 그죠? 작품의 카피 성경과 쉑스피어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 영어를 말하는 세계에서 있는 가정이 제대로 갖춰진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반드시 쉑스피어와 성경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대요. 대디아가 이러한 책들이 읽혀져야 할 필요는 없어요. In Maturella Years 그러니까 Mature하면 성숙한데 ER부터 쓰니까 비교급으로 더 성숙한 거죠. 더 성숙한 면들이 Years 라는 얘기는 면들이니까 이게 더욱 어른이 되어요. 더욱 어른이 되어서 이 책들 성경과 쉑스피어가 읽혀져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있어야 돼요. Must be present 해요. 뭐로서 상징으로서 뭐의 상징이에요? 종교와 그리고 영국 문화의 상징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빛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